우리가 github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협업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토론을 하고 코드나 버전을 공유하고 성과 지표들을 서로 챙겨보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github의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동료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 Settings로 들어가셔서 Settings에 보시면 Manage Acces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Invite, A Collaborator, 즉 동료를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동료의 닉네임, github 안에서 또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저의 차명 계정인 egoing2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Add를 시키면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가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초대장이 발송되는 거예요 즉 저는 저 사람한테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고은이란 사람이 승인을 해야지 그때 비로소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의 이메일이 와 있을 거고요 저 View Invite를 클릭하면 이제 승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화면이 뜨고요 Accept Invitation를 클릭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초대받은 멤버는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저장소에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해서 동료를 여러분의 저장소에 섭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